선학원 미래포럼 창건주 분원장 협의회가 선학원 제20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송은스님에게 변화와 쇄신을 기대했습니다. 협의회는 새로 선출된 20대 이사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이제는 암울한 과거를 털고 일어나 찬란한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하는 이사회가 돼야 한다며 정관과 선학원 내부 규정을 창건주 분원장 스님들에게 공개하고 그동안 폐기했던 전국 분원장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조계종단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계단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